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차장 검사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대검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전에 이 기소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겠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현재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을 보면 대검, 윤석열 총장이 뭔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추미애 장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SBS 원희린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상황이 영상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말이죠. 정진웅 차장 검사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죠. 서울고검이 기소했나요? 불구속 기소가 됐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지난달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 재판에 넘긴 것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대검에서는 기소가 됐으니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장관은 유보시킨 거예요? 그런데 장관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감찰을 하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소 과정에서 주인 검사가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일단 정진웅 차장 검사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피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당연히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직무 배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검이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을 한 거냐, 직무 배제를 요청한 거냐 거기서 또 감찰을 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소한 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또 감찰을 반대하는 감찰부장이 있었는데 그걸 왜 대검에서 직무 배제해달라고 했느냐 그 부분에서 감찰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기소에 있어서 어떤 주인 검사가 배제가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검찰의 내부적인 절차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기소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수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피하 구분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이냐 아군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라치 검찰이라는 것은 원칙과 절차와 법을 지키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는데 원칙과 절차를 굉장히 애외적으로 자주 써먹다 보면 그게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될 수 있고 향후에 있어서 정말 원칙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법조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SBS 법조 기자와 전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반장으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이한석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전에 재판에 넘긴 게 적절했는지부터 살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정리는 했습니다만 법조 기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서울고검이 주인검사를 배제하고 또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제에서 배제된 점, 이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 직무 배제 요청 과정, 부드럽지 않다. 이거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절했는지 진상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무 배제할지는 대검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어가면 직무 배제되는 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게다가 독직폭행 혐의는 중대한 범죄죠.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 요청한지 보름 만에 입장에 나온 건데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진웅 차장검사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대목이 오늘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오늘 가장 민감한 주제 아마 언론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채널A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공개하지 않아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등 외국 입법리를 참조해서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속에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할 걸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당사자의 방어권을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를 간단히 정의를 해드리면 결국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 불이익 주는 법으로 만들어보라는 건데 두고두고 논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해 볼게요. 현재 원전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수사는 대전지검이 하고 있죠. 또 하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인은 이른바 추미애 장관 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총장 부인의 회사 세무자료를 받아가서 확보를 했다. 동시에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신겨루기입니까,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측, 대검 측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전 수사는 고발에 의한 정상적인 수사다. 오히려 안 하는 건 직무육이 아니냐.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이 언급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면 본인은 언론에서 언급하는 식물총장이기 때문에 대전지검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거론되고 있지요. 이번 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 측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석 기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원인위원 조금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했다. 이게 오늘의 법조 기자들이 가장 취재할 사안이다라고 논란이 될 사안이다라고 이한석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한 겁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을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을 때 가장 핵심 내용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내용을 전화로 주고받은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아이폰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게 추미애 장관 라인의 이성윤 지검장 이하 정진웅 부장검사의 기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장시 부장검사, 기계 장시 부장검사가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됐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아이폰을 두 대를 갖고 있었는데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원칙대로 핸드폰을 그냥 기계 그 자체를 준 겁니다. 알아서 제주권 비밀번호를 풀어서 수사를 하든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내 손으로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출할 수는 없다. 이건 나의 방어권이다. 헌법상 보장된 나의 방어권이라는 논리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났던 육탄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은 생각하도록 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한동훈 검사 중에 보였던 이 행태는 수사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겠다,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핸드폰,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이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수사 방해 행위는 그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라. 비밀번호를 해제해서 제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끝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하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끝났죠.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휴대전화를 제출을 할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 이 논리인데 아마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비법조인의 상식에 입각해서도 이거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이런 짓을 했다고 법무부가 알리면서 영국의 입법내 이런 외국의 사례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 이걸 한번 분명한 생각을 좀 밝혀주세요. 그런데 외국 입법내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법을 제재한다라고 할지 애외적으로 할 때는 꼭 외국을 들먹거리는데 사실 법무부는 애도 검찰도 있고 법조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참모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법무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단 말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거예요. 헌법상 어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방어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또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고 더군다나 피의자를 심문할 때도 항상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헌법이 보장된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은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법으로 제정을 해서 강제를 하고 처벌하겠다. 이건 단 헌법적 발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비슷한 애를 든다고 하면 이것은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그렇게까지 또 논리가 이어집니까? 그렇죠. 비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법정에도 몇 얘기해 봤는데 얼투덩 단단한 얘기가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한 게 검찰개혁 아니에요. 검찰개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독립성이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단 말이에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신장시키겠다,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걸 처벌하겠다, 이행 강제하겠다. 이건 검찰개혁이나 수사의 인권하고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오히려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죠. 거꾸로 가는 검찰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왜 이런 식의 어떤 계속적인 지식이 나오느냐. 그것은 너무나 이게 전체적인 법이랄지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감정이랄지 그런 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법 위반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전관은 판사 출신이 법조인 아닙니까? 물론 법의 길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숙고와 아니면 정말 전문가들의 이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이걸 단순히 한동훈 검사장이랄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변호사 단체나 시민단체, 법률 교수들이 추미애 장관의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하는 성명 이런 게 나올까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이 법조인들이 얘기를 해 봤는데 추미애 장관이라는 지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한 법조인을 제가 오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 생각이 잘못되었나? 그래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걸 정말로 재정을 하겠다는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인권단체랄지라는 변호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도 지난달 20일에 발표를 했지요. 그때 감사원은 명백하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 즉시 폐쇄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에는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자 여권에서는 또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정치적 목적의 수사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이 수사, 수사 이전에 감사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 여러분 차분하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뭐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원을 보낸 겁니까? 네, 저희가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감사위원회가 종결된 이후에 사무처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의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사 어떻습니까? 지금 이례적인 경우에요. 검찰은 정적적으로 수사했는데 장관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일단 뭐 시간적인, 타이밍, 수사에 있어서는 여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측면과 수사의 실무적인 측면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범죄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과정에서 444개의 어떤 파일이 훼손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감사받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비리를 발견했을 때는 감사 도중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사를 해보라고 참고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디를 딱 보면 본인 자체는 이건 범죄가 맞다,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면 정부하고 관계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꾸릅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발을 하려고 하면 또 감사원 동의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고자료 형식으로 줬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고자료에 그냥 참고자료에 준 게 아니고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어떠한 적용법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이미 고발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참고자료는 그냥 참고자료를 송구는 했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면 사실 검찰이 직무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인데 이게 이상스럽게도 대전고검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전지검, 대전지검은 윤석열 총장과 친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검사장이고. 이두봉 직원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한번 다녀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일부러 하는 정치 수사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감사원이 수사 의뢰, 이번에 수사 의뢰는 아니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고 하니까 아마 대검에 갔을 것이고 대검에서 이 사건을 배당을 하는데 정부 세종청사를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국민의힘은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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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